다시 돌아갈 수 없게 더 나아가겠지 책상 앞에 앉은 펜대를 울리기는 싫으니 What's a motherfucker? 염려하게 돈만 본 생두 출신 존놈 이제 다시 네 앞에서 있지 그래 버릇장 머리가 없었지 방송 두 번에 다 가진 줄 알았으니 가끔 동생들이 형들 흉내를 내 땜에 그냥 웃어 남겨 몇 개월 지나면 알아서 기다릴 테리 No, Mr. 야만 사우사할리 남쪽에서 올라온 겁없는 촌놈이지 워커피나 차가운 서울시에서 팔도로 이름을 날릴로 마치 싸만 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다른 곳에서 핑계거리를 찾았지만 날곧 내림에서 나무함이 차별 관세운 보살 내가 여기서 사라짐 그 자식들을 끌테니 Oh Buddha Wanna be a star like Buddha 참는가를 봐야 할지 수사 불쌍 아직 하긴 이제 내가 미워 계속 두 다리를 바삐 움직이지 마치 우사 대가리 박아도 왜 못한다는 말은 듣기 싫지 탈을 갈아 다시 쉬었지 I don't well let's see this bitches Try to get somebody on mission 근데 해낼 거고 man yes so drip and feast Boy from Southside never back again 복수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지 십사들이 가득한 느낌에 이젠 니가 속을 때 하!